선아 네 안녕하세요 고난입니다 제가 12월 달에 무릎 수술을 하고 이제 팀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각하고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홍미입니다 지금 시즌이 중단되는데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이제 기다린 만큼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다시 되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와이프가 임신 초기라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운동 끝나고는 거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 키워도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하니까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수는 100점 자녀 있잖아요 저는 200점이에요 아들딸이 100점이고 저는 딸 아들이라서 저는 200점이라서 저는 200점이 많아요 팁을 줄면요 조용히 시키는 거 하면 돼 중상위권이지 않나 워낙 못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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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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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내 밑에 확실히 있다 한 3명 정도만 당연히 남춘이 있고 남춘이 항상 있고 유민이 민수 아 오래 어? 가? 진야 진야도 익을 수 있어요 제가 잘생긴 선수요? 그거 항상 똑같잖아요 팁이 없잖아요 못생긴 선수로 뽑아야지 그러면 최하위 3명 남춘이 진야 최하위 둘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를 누굴 빼야죠? 둘이 둘이 팝툰 것 같아요 소연 선수는요? 오픈해 드릴게요 가 영광스럽고 더 많이 뛰고 싶고 소울이안 팀에서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최대한 보탬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애플솔 팀에서 지금 한경기 한경기 뜰 때마다 또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건데 많이 세워서 정말 제가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나중에 늙어서도 우리 애기들한테 자랑하면서 알려주고 싶고 또 애플솔이 있는 한 제가 또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뿌듯하고 기록할 수 있는 거는 좀 최대한 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고요한 선수 이거 때문에 아 아 봤어요 이거 의학 결의 결학 거나 아빠 돈 이렇게 번다 그게 선정이 됐어요? 네 이게 1등 저희 와이프가 좋아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즌권 대상자 분들한테 앙케이트를 했는데 고요한 선수로 동생 삼고 싶은 선수 5위로 선정되셨어요 근데 이유가 아담한 채영의 동생처럼 느껴진다 사실 아담한 채영은 여긴데 아담한 채영 저희가 이게 앙케이트 질문이 7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1등은 하나도 없었어요 1등 안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으실지 네 전혀 그런 거는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고요한 선수는 저희가 예전에 서라톡 할 때 신인 선수들이 다가가기 가장 무서운 선배를 많이 뽑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1위 했네요 네? 1위 한 건 있네요 그래도 선수들이 가장 다가가기 첫인상이 무서웠다는 선수 1위가 고요한 선수 2위 애들이 딱 봤을 때 저한테 다가오기가 좀 약간 그런 게 있나봐요 경기장에서도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저도 무서워 영국이 신호력 좋은가 다 골고루 영국이? 영국이 잘 다가오고 영국아 나 승기 지금 몇 마디 안 하고 있어 진짜 진짜 경기장에서 겪어봐요 그 정도면 승기 나한테 말도 많이 안 꺼리는데 아유 좀만 지나봐 아 힘들어요 뭔가 말도 많고 친환협 자체가 장난아니야 진짜 올 시즌 저희도 많이 기대한 시즌이고 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한 시즌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장에서 많이 찾아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기장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팬분들 너무 보고 싶고요 빨리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서 이 기다림만큼 더욱 더 좋은 성적과 좋은 경기력 그리고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까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드는 좋아요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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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